이번 사연은 도은씨 준비 하셨죠? 네 제가 준비 했습니다 목적인 좀 상태가 안 좋은데 영케이가 해볼까요 영케이가? 영케이가 도은으로 우리집에는요 꼴지떡이 놀란 거 있습니다 도위라도 얼굴이 이거를 여자 목소리로 한번 해줄래요 도은씨? 쿨쿨쿨 아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집에는요 고치덩어리 두 남자가 있습니다 고1 아들 그리고 고2 아들 어쩌다가 제가 아들 둘을 낳아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지 이 녀석들은요 뭐에 빠지면 같이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데요 한동안은 게임에 빠져서 밤새 게임을 하더라고요 야 니네 또 밤새웠어? 엄마 몇이야? 5시다 5시 아 벌써 학교가 되네 엄마 오늘 학교 안가면 안 돼? 맞을래? 집에서 쫓겨나고 싶어? 아 오늘은 그냥 지각해야겠다 엄마 3시간만 잘 껴 이따 깨워줘 엄마 나도 나 좀 이따가 깨워줘 이렇게 새벽 내내 게임을 해서 소리를 지르고 질러도 말을 안 들어먹더니 다시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다행이다 싶었어요 근데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아들이 갑자기 무슨 락에 빠졌어요 얘네는 왜 쌍둥이 다니면서 모든 걸 같이 하는지 진짜 확 그냥 패버리고 싶습니다 I'm mean what I call you 형 어때? 이 정도면 괜찮지? 장난 아니야? 목소리 높이고 느끼라고 음정 환경이 I'm mean what I call you 약간 그 느낌이야? 오케이 오케이 I'm mean what I call you 그래! 예스 예스! Rock go baby 야 야 시끄러워 니네 때문에 아래집 윗집에서 얼마나 황해가 들어온지 알아? 그럴 거면 니네 나가 나가 엄마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인데 우리가 락스타가 되면은 엄마 호강시켜줄 거야 그래 엄마 우리 티파이 좀 해봐 우리나라에서 형제 락스타가 아직 없거든? 엄마 이게 승산이 있어 잘되면 엄마 가능해 집 사줄 거야!!! 아니야 아니야 집 안 사줘도 되니까 제발 공부 좋아해 공부 공부? No No 스톱! 제 말을 듣지도 않아요 이미 뭐 지들이 비틀지라도 된 줄 아니까요 락은 또 얼마나 갈런지 게임에 빠졌다가 잠에 빠졌다가 락에 빠졌다가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아들이 둘이나 낳았는지 너무 속상하네요 우리 아들들의 프리함에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데이식스에 프리하게 신청할게요 아아아아아 대박